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의 루카쉔코 대통령이 자국 침략 시 핵무기 대응을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몰락 당시 탄도미사일 81기와 핵탄두 천여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1996년 러시아의 조건 없이 반환했는데 일부가 재반환돼 1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에 밝힌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고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제레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교리를 수정했습니다.